네. 레드캠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진원주의 제가 자리를 비워가지고. 한 한 달 만에 뵙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대통령의 동남아 순반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몇 통이 소속이어서 한번 평가를 부탁을 했더니 좀 박하시더라고요, 평가가.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분은 늘 박하셨던 분이래서 새로운 건 기대를 안 합니다만 저는 이번 순방에서 가장 큰 의미는 결국은 주의 현안을 전부 막내에서 포괄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상국 정상이 같이 이렇게 공동성명을 발표한 게 처음이랍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했었는데 이렇게 포괄적인 협력자 관계를 공동성명 내는 건 처음인데 특히 중요한 건 결국은 미국이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걸 공약을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하는 부분, 경제안보협력 대화체를 발족한다는 부분으로 통해서 한미일 공동의 안보협력을 강화시켰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번에 진일보하고 특히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가 다 평가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어떤 한미일 간의 공구와 남보협력 체제를 천명했다. 이런 차원에서 대북의 북한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이번에 공동성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방과에서 좀 따로 또 한 두 가지만 따로 여쭤볼게요. 하나는 다 좋은데 중국도 우리의 파트너인데 너무 중국한테 각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의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성명은 부분에 조금 언급되어 있다고 여러 우려를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만 해연 문제를 거론했다든지 이런 것들.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는 결국 안보와 경제는 철저히 분리를 하고 현재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일 공동안보협력체제로 간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도 이건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7차 핵실험이 임박하고 북한이 지난 한 두 달 동안에 미사일을 한 50여 발을 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긴장당대 고사하고 이런 북한의 대남 도발이 워낙 강화되고 심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자의적인 어떤 한 해 방안이거든요. 특히 핵 위협이란 북한이 공세적으로 핵 위협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북 확산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 강화 정책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이 부분은 중국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 여사 일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순방 일정과 괴를 갖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따로 움직이고 있는 점 하나. 그다음에 대부분이 비공개라는 점. 이 두 가지 점은 조금 전 윤호중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소위 영부인 외교를 실시하신 거죠, 사실상. 그런데 저는 만일 그것을 언론에 공개해가지고 언론과 같이 갔다면 아마 그거 가지고 윤호중 의원님께서 아마 심히 이거 소위 말하는 영부인 외교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쇼를 한다고 아마 끊임없이 또 지적을 했을 겁니다. 오히려 공개를 하면? 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움직임도 공개를 하면 공개한다고 비난하고 비공개하면 비난하고 이게 완전히 거의 악마하에서 민주당이 공격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선택은 비공개하면서 본인이 관심이 있던 분야, 특히 아동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신 일정. 그런 건 저는 굉장히 영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부인 외교다? 네. 그렇게 봅니다. 사진이 논란이 오드리 헷번 사진하고 너무 유사하다. 이런 논란 혹시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정일 여사가 타지마을에서 의자에 앉아서 찍은 사진은 다이너비 따라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비난하려면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삼기 시작하면 끝이 없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고요. 지금 국회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국정조사는 정말 못 받는 겁니까? 국민의 미정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까? 국정조사 이것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문은 못 봤죠. 전문은 못 보셨죠. 두 장짜리밖에 안 돼요. 간단한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전 문제나 또는 마약과의 전쟁이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대안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대놓고 정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용산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큰 건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몰렸는데 그 상황이 신고된 게 6시 반부터 벌써 112 신고가 되면서 계속 위험 발생 방지를 하라는 경찰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경찰이 그 요청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건 이미 사실상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요구서에다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또 마약과의 전쟁이 마치 사고의 원인이나 지적이 있다고 아직 명기를 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이거를 끊임없이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고 본인들이 선언한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의 큰 요구서 내용이고 국정조사를 하기에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결을 하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짜는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내용만 추려가지고 생산재 국정조사를 이끌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당으로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모인 그 시점에 위험방세형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경찰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언론 보도나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애당초 10만 넘는 인파가 몰릴 걸 예상했는데 왜 그러면 경비력 이런 걸 더 많이 배치하지 않느냐는 더 큰 문제도 사실이 있죠. 그렇죠. 그 앞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과거에도 그와 같은 인원은 계속 2017년부터 모였었습니다. 그때 배치한 인원과 지금 배치한 인원을 비교하면 물론 마약수사 인원이 한 70명 있다고 하지만 이례적으로 줄이거나 또는 이걸 경시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위험 발생 방지 의무에서 극도의 혼잡에 대해서도 어떤 사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책임이 경찰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럼 그 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단계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유로 뭔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 또 지휘 책임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고 실체 규명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시하지 않고 결국은 국정조사를 하면 분명히 대통령실 용산이죠. 또 마약과 전쟁 한동훈 장관을 끌어들이는 이 내용이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앞서 윤호중 의원은 이 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먼저 수사를 해보고 미전하다면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는데 수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재판에 넘겨지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재판을 이유로 증언 거부를 할 수가 있다. 국정조사가 사회상 어려워진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요. 수사 대상자가 돼서 지정이 돼서 피의자를 이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어차피 이유가 될 수 없다. 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책임론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참. 왜 참이에요? 저도 4주 전에 2주 전이거든요. 2주 전에 와서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상민 전의 책임론의 제일 1번 원인은 사실은 어떤 본인이 정제되지 못한 어떤 표현으로 인해서 유발된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소방인력만으로 충만하지 않았다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또 품격 있는 사태라는 말씀을 하셨고 폼나게. 폼나게. 폼나게 해서 사실은 굉장히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단어를 쓰셔서 그런 유발 측면이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책임에 있어서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 부분,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 두 가지는 분명히 분리돼서 항상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6명, 157명인가? 158명. 158명. 158명의 젊은 생명들이 이미. 생명됐죠. 저도 예상치도 못한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책임 어떤 원인 규명, 그다음에 대응책 마련이 진행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2001년에 9.11 테러가 털어졌습니다. 그때 비행기 두 대가 출하여서 수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CI, FBI 모든 정보기관에서 각자가 알카에대의 공격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취합이 돼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결국은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그 당시에 그럼 그 많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분석 못한 CI 책임자, FBI 책임자를 다 날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재난에 있어서 분명히 재난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지 않아요. 특히 1, 2 신고가 나왔을 때 제로코드, 일몸코드를 하면서 어떻게 조치하라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경찰대. 그 매뉴얼들이 이행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을 안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논의가 자꾸 빠지고 책임론으로만 가면 사실 이거는 희생양을 만들어서 단조대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국민적 정서를 먼저 달아주자 이건데 이런 논리로 가게 되면 저희가 끊임없는 재난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 세월호가 끝나고 그 당시에 재난경보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었는데 그게 아예 작동을 안 했어요, 재난농을.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책임론과는 별도로 이상민 장관의 입이 좀 가볍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또 반복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언어 표현을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최고위 정무직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한 언어 표현이 필요합니다. 신중하지 못하는 거 인정하시죠? 네. 폼락이라든지 단어가 적절치 못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주의를 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이른바 윤회관들의 갈등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침소봉대 보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상당 부분 결국은 침소봉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재원은 이런 분이 공개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에 비판했으면 보도는 당연히 그렇게 따라붙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당의 장점이 하나가요.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원내대표의 판단이 100%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걸 경원시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걸 무조건 갈등으로만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고 표현의 자인가? 당내에서 서로 간에 어떤 의견 표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위상과 권능에서 세웠던 변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원내대표로서 지금 아주 가능하면 강성의 목소리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강성의 목소리만 대변하게 되면 제일 야당과의 항상 협상, 타협.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예산 문제도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서던 각종 법안, 특히 종목세 법안부터 희귀성 질환자, 의료지원 법안. 어느 법안도 지금 통과하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81건 중에 0건이거든요, 6개월 동안. 이런 부분도 결국은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이면 민주당과 어떤 타협이 필요하다는 그 타협은 아주 일일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충분히 그 부분은 원내대표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하나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됐고 오늘 정진성 정무실장의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율사 출신이잖아요, 의원님은. 저걸 대표의 개인 문제와 당 문제를 하나로 만들면 만일 정진성 실장이 돼서 구속 경쟁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되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완전히 정당수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빨려들어가버립니다. 빨려들어가버리죠.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어떤 비리에 대한 수사에 지금 당대표가 되니까 거기서 다 빨려들어가게 되면 결국 나중에 되면 이재명 대표가 만일 소환조사받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합니까? 좀 거리를 둬야 되는데요. 네. 요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시고 지금 수사 진행 과정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전망하시기에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고 지금 진단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수사 전개 상황을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하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어지시기는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 김용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묵비권을 다 행사했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 정진상 실장도 만일 아마도 그렇게 하게 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사실은 진술을 제일 마지막에 당대표와 여러 관계. 측근과의 관계에서는 객관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또 진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완 조치를 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진상 실장까지 조사를 해서 신병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보강 물증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좀 더 그렇다면 적어도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조사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